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하이마스 대 천무 완전 분석, 3개가 놀란 이유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전 초반 이후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설명과 함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활약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막강한 포병 화력 앞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하루 300명이 전사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막대한 희생으로 전쟁에 패전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긴급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투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전쟁의 게임 체인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입니다. 긴급 지원된 하이마스는 7월부터 러시아 포병 부대와 탄약고 그리고 적지 위소를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얻어만 막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단 10여문으로 대포병 사격 및 정밀포격을 통해 러시아 포병과 탄약 저장소 그리고 적지 위소를 괴멸 수준으로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하이마스의 위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군대의 전투 지휘소를 타격하여 지휘부와 지휘체계를 붕괴시켰으며 200개가 넘는 탄약 저장소를 파괴하고 드네프르강 안트니우스타리를 정밀폭격으로 파괴하여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으로 이뤄지는 주 보급로를 완전 차단했습니다. 이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최대의 전과라 할 수 있는 헤르손 탈환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이마스의 공격 이후 러시아는 탄약 부족과 포병화력의 붕괴로 포병 공격이 90% 급감하였으며 개전 초대비 겨우 10%대의 면목상 포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를 뒤집은 게임 체인저 하이마스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전은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와 함께 핵심적인 전략적 무기체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에서의 활약 덕분에 하이마스 무기체계는 세계가 주시하는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500대를 비롯 대만 29문,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그 외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사고 싶어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이마스는 로키드마틴이 개발하고 체계를 통합한 무기인데 영국의 BAE 시스템이 차대를 제작하고 미국 오시코시사가 차량을 제작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연간 생산량이 고장 60대입니다. 미 육군에서 긴급히 생산량을 늘리도록 요청하였는데 제작사의 발표는 연간 96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디펜스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립니다. 첨단 무기의 제작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에 의해 제작되는데 생산량을 늘리려면 시설 확장은 물론 신규 인력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수백 개 부품 협력사들도 연간 계약된 한정된 수량만 생산하는 시스템이라서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0대의 하이마스를 선주문한 폴란드도 확실한 납기일을 보장받지 못해 당황하다가 드디어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천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대한민국 천무의 우수한 성능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368문이 배치 완료되었고 아랍에미레트의 수십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안보 상황이 급박한 터라 하이마스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국 조달청 고위급 관계자와 국방부 전문가를 긴급 파견해서 치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에 놀라게 됩니다. 미사일 6발을 탑재하는 하이마스보다 2배 많은 12발을 탑재하며 최대 사거리는 두 무기체계가 비슷한데 미사일 종류에 따라 40km, 80km, 130km에 이르고 전술탄도 미사일로 하이마스는 에이템킴스 한 발을 탑재 가능하고 천무는 국산 KT즘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300km에 이릅니다. 하이마스는 1980년대 개발된 무기체계이고 천무는 2010년에 개발된 무기로 천무가 최신형 무기체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당 가격이 하이마스는 대당 350만불, 하나 약 50억원인데 반해 천무는 30억원으로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여기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국산 무기의 가격이 싼 건 그만큼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주 강국 대한민국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산 무기가 저렴한 이유는 개발비가 많이 드는 무기 특성상 양산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군대를 보유 중이므로 소규모 생산하는 서방 방산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어 국산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는 이와 같은 천무의 장점을 알게 되고 납품기일을 알 수 없는 하이마스를 하염없이 기다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천무 288문을 약 1조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 중 내년에 국내에서 생산한 18문을 우선 인수하고 현지 생산 방식으로 수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연장 노켓은 불과 1분 내로 탑재된 모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사일 도입 물량은 약 7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결국 총 수주 금액은 8조원에 이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2배의 발사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동 중 정지 후 발사에 16초면 가능한 신속 발사 능력도 뛰어나고 가격도 절반 수준의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무기체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세계 1위 자주포 K9과 세계 1위 경공격기 FA-50에 이어서 폴란드의 988대를 수출하는 K2 전차 288대를 수출하는 천무다 현장과 한창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수출 세계 1위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ES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와 한국형 패트리어트 청궁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 청검 한국형 제블린 형궁 등 무수한 무기들이 지금 수출 전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게임 체인저 하이마스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천무가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와의 외교 경제적인 관계로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필두로 자유 진영을 수호하는 대규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 무기로 채워지고 있음에 그나마 위안을 가져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말과 종이에 서명한 조약으로 절대 보장되지 않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의 뼈아픈 교훈에 따라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하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만약에 전쟁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무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를 유사시에 대비해 전세계에 뿌려 놓는 것입니다. 바람쥐가 겨울을 대비해 도토리를 곳곳에 저장하듯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자주국방, 디펜스, 외교 관련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ž에게 지 ninja의 도토리를 gefhot 5-5-6-8-7-5-1-7-7-7-6-6-7-8-9-2-4-3-5-6-7-6-3-0-6-6-7-6-1-6-6-7-1-7-0-6-7-6-6-7-4-6-4-6-7-6-6-7-6-7-6-7-6-S-4-8-6-7-6-7-7-7-7-7-7-6-7-6-7-7-7-7-6-7-7-h-7-6-7-6-7-7-6-7-8-5-7-7-7-7-7-7-7-7-7-7-8-7-7-7-7-7-7-8-